앨범의 네트워크는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에 그대로 옮겨져 전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퍼스널 플랫폼이 창출한 부분은 국적이나 인종, 선별, 나이 등에 따라 차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티를 향상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앨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능해 열어보는 새로운 유통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는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앨범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의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의 퍼스널 플랫폼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도 안 좋아해 그렇게 하나도 안 좋아해 그렇게 하나도 안 좋아해 내 뱃살이 가는게 두 명은 내 맥주와 함께 나의 맥주와 함께 또 안내 유튜브에서 살구고 아들 왼쪽으로 예. 나이 일정하고 싶어. 나 너 랑식 카dag 하구 싶어. 너 랑식 나 주. 나한테, 나 랑식 나 주. 나 랑식 나 주. 나 랑식 주. 나 랑식 주. 아직도 세요 집에서 볼일이 바까만 구호하고 아이로 룸이 아프롱 순몸 순몸 나쁜색 눈이 넓은 아직도 앞으로의 하하하 힘이 좋아 운 운합니다 아직 안은 수 우리 박한행길 사장님 한국사람이야 한국사람들 같이 하자 나주 나주 나주고 싶어 나주고 싶어 나 나 나 이거 하고 싶어 희모힘 희모힘 오케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애터미 매출 1위 제품인 행오임이 면역 기능 개선에 이어 피로 개선 기능성을 추가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축하할 일 위해서 박수 한번 쳐 볼까요? 끝났어? 꿈맛 꿈맛 이로써 해모임은 이중 기능성을 보유한 제품이 되었는데요 애터미가 회원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보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아 이벤트 이벤트 언제 가죠? 언제 가죠? 아빠는 왜 가지? 아 첫 번째 이벤트는 드립카드 이거 이거 있을 수 있어 가눙 주황색 5장을 보아서 드립카드 유진 페이지가 열릴 때 사진을 업로드해주세요 뭐라고? 추첨을 통해서 5분에게 에터미 송리산 코레스트 스위트룩 1박 수판권을 1000명을 추첨해서 해모임 한점판 굿즈와 출시 예정인 해모임 샷 우선품의 카드 휴배를 종류와 상관없이 5장을 모으실 아 다섯 장 있구나 에이 이선거랑 상기네 두 번째 이벤트는 골드카드 커리션 이벤트입니다 제품에 골드카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골드카드를 하시는 분께서는 우선급 호텔 스위트룩 1회 숙박권을 드립니다 면역기능 개선과 피로개선 기능까지 인정을 받아 이중 기능성을 보유하게 되는 많은 축하와 함께 이벤트에도 적극적인 참여 나중 나중 인정 갱 넵 지금